인공지능 속 매 사냥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청주의 한 미술관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실험을 즐기는 예술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꽁지깃에 시치미가 붙어있는 매가 옆에 있는 한 소년을 응시합니다. 한복을 입은 소년은 팔에 있는 매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여유 있는 표정의 한 남성. 팔 위에 앉아있는 날카로운 부리의 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작가이자 공학자인 제임스 셰울 국내 첫 개인전입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언뜻 보면 기존의 매 사냥과 비슷한 듯하지만 시각과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을 선별적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매 사냥을 독창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관람했던 것 같아요. 작가 제임스 셰는 9.0의 월등한 시력과 뛰어난 지능을 가진 매의 매력에 빠져 매 사냥을 주제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작가의 역할, 예술 작품의 가치, 창의성과 과학기술 등의 의미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AI와 협업을 해서 작품을 한 제임스 셰의 작가의 작품인데요. 여러 경험치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변환시켜서... 사물과 풍경을 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